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핸드로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선대위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내가 왜 그쪽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고 사실상 항명한 것에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외에 당 대표직은 계속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선대위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성계해서 진행해도 괜찮고 또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다. 어떤 미련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는 선대위 구성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때다 싶어서 싶어 소사 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 윤 후보 핵심 관계자를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또 조수진 최고위원을 모두 비판한 같은 당의 장재원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앞서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울산 회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회동이 윤 후보를 따르는 일부 당 구성원들에게 갈등을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대표 측에 가서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통화는 한 번 했다면서 경위를 따지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고 상임위원장이니 사과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일이 선대위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취재진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해온 게 사실이라고 질문을 하자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는 결국 두 분이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 혹은 어제 아침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매듭짚는 것이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장 신속하고 또 적은 인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처음 시작하면 가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괄위원장이 상황에 대한 대응, 메시지, 일정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이라 반가운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가운 얘기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했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조수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은 사퇴를 했습니다. 뭐 당대표 사퇴가 아니라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과 그리고 미리오 총괄본부장을 사퇴했으니까 선대위에서 직접 사퇴한 것이다. 당대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당대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의 사퇴는 김종인과의 어떤 연계된 상황에서 나온 것 같고 김종인도 지금 당 선대위를 아주 단일 체계로 만들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임태희 총괄상황실장에게 총괄상황실장이 전달받아 모든 이야기를 취합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김종인은 역할을 하는 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김종인도 앞으로 일정을 챙기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지금 김종인은 여기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준석의 이런 행동은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을 보내서 사과를 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원래 얻어된 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거기에 지금 김한길, 김병준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걸 이수정 또는 어제 들어왔던 여성 페미니스트 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준석도 빨리 비켜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본인이 비켜나서 윤석열 후보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선대위를 다시 꾸려라. 그래서 다시 꾸려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또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또다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선대위 구성을 이준석과 그 위에 김종인 이런 단일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시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상황은 선대위가 복잡하게 꾸려져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과 조수진 두 사람 사이의 갈등관계다.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원 하나나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인데 그 갈등을 못 풀어가지고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 자고 안 하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사퇴 안 하면 나 그만할래.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이런 정치를 배워왔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당의 후보에게 발목을 걸고 방해를 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조수진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찾아가서 사과해라. 뭐 이렇게 엎드리라. 라고 했고 조수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가서 윤석열 후보에게 또 타결을 주고 다른 사람들 보면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매버드급 공룡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홍준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잡탕밥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구난방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다. 왜? 당대표가 밑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처받아가지고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당이 되도록 된 정당이냐. 이렇게 당 관리를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을 하면 정권을 제대로 관리하겠나. 이런 타격을 주는데 충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김종인이든 이준석은 여기 들어와서 당을 지금 해체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이런 데 앞장선 인물이지 당을 잘 굴러가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자기가 인터뷰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노출돼야 되고 하는 게 이준석이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당대표도 이참에 내놔놓고 이준석이 없어도 당이 잘 돌아간다는 것. 이준석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많이 잘 돌아가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후보대로 지금 조수진 대표로 시켜서 사화하라까지 했고 아마 사화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이렇게 사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군력도 참고 저런 군력도 참아가지고 어쨌든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참는데 그런 인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전도 없다. 이준석은 자기에게 유불리하냐 이것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잘 읽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지금까지 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 있으니까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림하게 해야 된다. 내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단일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앉혀놓은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당이 들어서고 선대위가 들어서고 난 뒤에 몇 주 흐르는 동안에 팔짱 끼고 딴소리하고 있다가 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지금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이 해퇴하고 지금 선대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기강이 흐트러지고 갈등이 왔다.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의 역할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준석이가 압박을 했으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와서 빌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종인은 그에 관해서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편 중심으로 조직을 짜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선거의 필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아가지고 백의중권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모아서 백의중권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가 지휘를 해야 되고 내가 키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지금 김종인이고 또한 이준석이라면 이 두 사람은 차라리 배제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처럼 당에서 고발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아들 고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첫건으로 아예 딱 장악을 해가지고 밀어나가는 게 낫지 장제원, 김성태 이런 사람을 앉았다가 반대한다고 또 물러가고 이런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후보가 욕을 먹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앞으로 선대위가 제대로 끌어질지 그리고 선거에서 이길지 지금도 간단간단한 차이로 지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이를 확 벌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론조사가 비슷해지면 상대방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와가지고 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선대위 구성에서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르마를 타고 이준석이 빠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최척근에게 일을 맡기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사분란한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